전투의 핵심은? 전투의 핵심은? 전투의 핵심은? 여긴 너무 덥고, 신속히 작전을 끝내겠다. 인격을 썼낸 10땅! 오늘 속에 없으십니다. 전투의 핵심은? 지금 전투의 핵심은? 슈! 땋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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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피가일거다 하! 또 말해 슈! 슈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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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피해라 하! 아... 좀 뜨거운 슈! 슈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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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피해라 하! 하! 강적과 조합으로 교전을 개시한다 하! 하! 충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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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더! 좀 Charge! 하! 한 site! 하!... 전착 hakестınız 꽈궈궈궈궈! 길을 뻑받어주십! 그 딱! 동체 과열대 동체 과열대 무áng시키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